양재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한 황소양곱창에 다녀왔습니다. 2006년부터 양재에서 쭉 영업하고 있는 황소양곱창은 당일 국내산으로 도축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메뉴를 보면 곱창, 대창, 막창, 양구이 뿐만 아니라 소갈비, 돼지고기도 판매합니다. 저는 곱창과 대창, 양김치볶음밥을 주문하였습니다. 고기를 구워먹는 불은 참수술 사용하며 곱창과 대창 역시 생곱창과 대창을 사용합니다. 고기는 직원분이 일일이 뒤집어주시며 구워주시는데 품질 좋은 생곱창과 대창을 사용하여 누린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창은 기름짐이 기분 좋게 들어오고 참수과 어우러져 맛있어요. 적당한 정도로 구워주셔서 좋았습니다. 곱창도 노릇노릇 잘 구워주시고 안에 곱도 꽉 가있어서 고소하네요. 대창 곱창기름에 구워진 감자도 맛있었어요. 양김치볶음밥은 볶아져 나오고 된장찌개와 함께 제공됩니다. 김치볶음밥은 기름지게 잘 볶아졌고 양이 씹혀 식감도 좋습니다. 된장찌개는 약간 매콤하여 곱창과 대창의 기름짐을 중화시켜주네요. 이거 꼭 같이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